어제 오후 7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욱수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4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천막으로 주변을 막고 갈탄을 피우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외국인 3명을 포함한 작업자 4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